분명 세상엔 지켜야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. ㅅㅂ 눈간 너 똑바로 안 떼고 나길래? 듣고 있냐 이 ㅅㅂ 선을 넘는 건 이들이야. 소 선생님! Where are you? 네! 소 선생! 여기 있습니다! 어! 안녕! 안녕! 이곳은 조만간 나의 평생 직장. 약속했다! 아이씨, 페르타이어가 선생이냐? 정교사 되는 그날까지 눈 빡 감고 귀 딱 맞고 만약 불일을 보게 되면 잘 참겠습니다. 오늘 니엠의 제삿날이다. 진짜 무서운 애예요. 한수가? 살려주지. 살고 싶어요. 잘못한 놈은 쟤값을 치러야지. 너 뭐냐? 야옹. 누구한테 맞았대요? 고양이 탈을 쓴 남자한테 맞았대. 고양이 탈을 쓴 남자요? 어? 로봇!